자 패스티스 맨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력질주 40야드 해가지고 누가 빨리 들어오나 뭐 그냥 스프린트에요 스프린트 타이리킬 마이카파슨스 닉첩 트레몬딕스 가보겠습니다 타이리킬이 이기겠지? 타이리킬 마이카파슨스 마이카파슨스 라인백커고 닉첩 러닝백 치타 타이리킬이 치타인데 별명이 치타인데 타이리킬한테 지금 NFL에서 가장 빠르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타이리킬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닉첩 트레몬 닉스 마이카파슨스 닉첩은 4.52 닉첩은 4.52 마이카파슨스는 어느정도 되지? 마이카파슨스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이길거냐 물어봤는데 마이카파슨스가 그냥 돈 벌렀러 왔어요 그냥 닉첩만 이기고 싶대요 마이카파슨스는 그냥 닉첩만 이기고 싶대요 마이카파슨스는 일단 라인업을 봅시다 맨 오른쪽에는 트레몬 닉스 카우보이스 코너백 트레몬 닉스가 있고 그 옆에 마이카파슨스 타이리킬이 어디냐 닉첩은 닉첩이 있고 닉첩이랑 타이리킬이 맨 마이카파슨스는 티셔츠를 잃어버렸네 어디갔어 티셔츠 타이리킬을 이길 수 있을까 진짜 타이리킬 맨 왼쪽에 있네요 어어어어어 시작했는데 뭐야 타이리킬 제일 느려 제일 느려 와이엇오 아시오 맞다 마이카파슨스는 이길 수 있을까 ㅋㅋㅋㅋ 아 나 나 타이리킬 kill 준비가 되진 않았던 돌아가서 처베과 마이카파슨스는 타이리킬이 만났다 고려 저번에 누가 이긴거야? 마이카 파센스가 이겼죠? 마이카 파센스가 이겼죠? 마이카 파센스 진짜 개빠르다 몸집이 저렇게 큰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이겼네 트레본 딕스보다 훨씬 빠르지 근데 일부러 이런거는 열심히 안뛰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런데서 부상당하면 어이없으니까 근데 마이카 파센스랑 닉첩은 겁나 열심히 뛰었네 아 진짜